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따라하면 좋을 스트레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친 하루 동안 고생한 나의 몸이 푹 잠들 수 있게 몸을 이완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하루종일 걷느라 수고한 종아리를 풀어주겠습니다. 폼롤러 등을 이용해 종아리를 30초간 마사지해줍니다. 그 다음 자리에 엎드려 한발씩 꾹꾹 눌러주며 종아리를 스트레칭합니다. 30회 실시하겠습니다. 30초간 마사지 그 다음은 운전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지친 목과 어깨를 풀어볼 건데요. 고개를 45도 돌린 다음 뒤통수를 잡고 고개를 끌어내립니다. 이때 가슴을 펴주어야만 승모근을 늘릴 수 있습니다. 30초간 기다려줍니다. 이어서 반대편도 실시해 보겠습니다. 30초간 기다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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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뒤통수에 깍지를 껴고 정면에서 눌러줍니다. 손의 무게를 머리에 씻는다고 생각하고 힘을 빼줍니다. 가슴 펴는 것 기억해주세요. 침대에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고관절을 스트레칭해보겠습니다. 벽이나 기둥을 잡아 균형을 잡은 뒤 발등을 잡고 섭니다. 그 다음 무릎을 내 몸에서 멀리 보내주세요. 이때 허리가 꺾이면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지니 복부에 힘을 줘 몸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0초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ndle 반대편도 실시해 볼게요 이번에는 의자나 소파, 침대 등에 다리를 올려두고 엉덩이로 지그시 압박하여 고관절을 풀어줍니다 이때 마찬가지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30초간 실시해 줍니다 반대편도 실시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취침 동안 림프순환을 도울 수 있도록 허벅지 내측근육을 스트레치 해보겠습니다 어깨 넓이보다 넓게 서주신 다음 스쿼트 하듯 앉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더욱 벌려주고 30초간 기다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지친 근육들을 잠시 이완시켜주면 좀 더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